안녕하세요. 수출입회계 및 세무실무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이용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 그리고 면세사업자인 경우에 영세율 적용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서 답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이 적용 가능하다입니다. 이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을 보시면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과로 5번 란을 보시면 영세율 적용분을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작성방법 란에도 차트에는 없지만 매출액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분이 있는 경우 해당 수출금액 등을 적습니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분에 대해서는 해당 란에 해당 매출 공급 대가 금액을 적으시면 되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1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를 하셔야 되고 영세율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자와 동일하게 영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영세율 과세표준이 무신고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과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공급 가액이 아닌 공급 대가 매출액 그 자체가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0.5%의 가산세가 적용이 되고요. 신고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했다. 마찬가지로 일반 과세자처럼 50%의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는 20% 그 다음에 1년 초과 2년 이내에는 10%의 가산세 감면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세사업자입니다. 이 면세사업자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영세율 적용 가능할까요? 역시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이 되기는 하지만 일반 과세자처럼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든지 거래징수, 세금계산서 수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한 의무가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면세포기 신고라는 제도를 둠으로써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면세포기 신고 제도란 말 그대로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제도를 말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면세라는 것이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를 해서 저소득층의 최종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면세포기를 난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포기 대상을 제한적으로 역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영세율 적용 대상분이 대상이 됩니다. 이 면세포기를 하게 되면 일반 과세자처럼 과세사업자처럼 되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은 회복이 되고 영세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조기 환급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세포기는 허가가 아닌 신고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재화나 용역을 특정을 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동시에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는 사업자 등록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신고를 한 때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부가치세법에서는 또한 이런 면세포기를 난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면세포기 신고를 하고 나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다시 면세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다시 면세를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면세 적용 신고를 함으로써 다시 면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고요. 다만 3년이 경과했어도 면세 적용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치세법에서는 계속적으로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출입 회계 및 세무실무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이용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